안녕하세요 아 근데 보기 전에 구독까지만 알려면 더 힘내요 얘 왜 여기서 해 자몽 레이더 이거요 야 이거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라이클 내주고 모자이클 해줘야 돼 모자이클 감사합니다 모자이클 네 얼굴 공개 나도 모르겠다 네 얼굴 공개해주래 공개한다 우리 하지마 복숭아 복숭아 어디까지 갈리면 모자이클 아저씨 조금 논의할까 안 먹어 안녕 나 지금 예를 들어 나왔지 나 일단 카메라 좀 꺼봐 응 안녕하십니까 중시된거야 중시된거라고 진짜로 알아요 나한테 오지마 응 알았어 진짜 유튜브처럼 두개를 했네 어 뭐야 뭐야 진짜 유튜브처럼 아 뭐야 아 형 유튜브 이거 안 먹어 내 빨개 어 내 빨개 뭐해 야 여기 조였어 야 조였어 야 조였어 지금 많이 나오겠다 작작 잠깐만요 형 야 와 와 나와서 이거 지울게 나 괜찮 괜찮아? 나도 괜찮아 얼굴 니 아까 전부 써 내가 여기 있었는데 너 못 봤어 이거 누구꺼야 이거 누구꺼야 이거 누구꺼냐고 니꺼야 아니 니꺼냐고 니꺼라고 뭐냐 야 어떤 맛이야 둘이 합치니까 야 둘이 합치니까 무슨 맛이냐 어 뭐야 야 둘이 썩크니가 무슨 맛이야 어머 뭐해 썩크니가 무슨 맛이야 니 얼만 공개해도 되냐 어머 나 여기에서 종료 자 니 썩크니가 무슨 맛입니까 똥맛이야 똥맛이야 진짜로 똥맛이라고요 나 그럼 다음에 사먹으려고 한번 해봐야 돼 너도 한번 해볼게 얼굴에 침대졌어 아 누구야 이거 옆에 비트 박스 할인형이 나타났다 왜 니 아까 파란색 에이드 먹지 않았나 먹었어 토어 사는거야 응 형 이 영혼 니가 수 있어 응 돈이 나와 뭐 garant 임시 이렇게 돈이 많아 아 어차피 저거 내 돈이야 멤버와 우 Guardians 내가 요돈 바지 요 돈 받은 걸 모아 가지고 엄마가 그냥 사치지 않아? 엄마가 그냥 사치지 않아? 사치게 하세요? 우린 그런데 엄마가 못 사는데 사치는데? 아니야 형님 이거 모아가지고 아니야